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을 담당한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이상구 교수입니다 본 강좌는 전학과 전학년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며 각 단과대학별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학생들은 가장 높은 성적을 주려고 하니까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부담가질 필요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중에서 A플러스를 받으려면 질문과 답변 등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장합니다 선이수 과목은 고등학교 때 미적분학 또는 통계학 정도를 들은 학생이면 큰 문제가 없고 추천한다면 대학에서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이산수학 또는 통계학 중에 한 강좌 정도를 들은 학생이면 충분히 본 강좌를 캐치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본 강좌는 사이버 강의로 진행되고 온라인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참여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아워는 이번 학기에는 화요일 10시에서 11시에 줌이나 또는 32304 연구실에서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재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 Introductory Mathematics for AI 교재로 빅북으로 나와 있고 또 빅북은 교보문고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고 또 경문사를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으며 이 전자책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학기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강좌가 진행되므로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교재와 그 교재를 그대로 100% 담은 실습실 및 강의록과 또 전자책 이 주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less than one 달러로 그리고 또 무료 교재 하나를 추가해서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교재는 이 주소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과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 이 두 개의 교재를 활용하시면 어려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교재로는 같은 책을 영어로 내가 번역해서 발간한 책을 이 주소에서 또는 이 전자책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학생들이나 영어가 더 편한 학생들은 이 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기 두조적을 공부하기를 원하며 융복합 또 천단창이 교과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좌 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은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문과대 학생이건 공과대 학생이건 자연대 학생이건 예술대 학생이건 스포츠과학 대 학생이건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누구라도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수학을 이해하고 또 얘기할 수 있도록 한 학기용으로 만든 강좌이며 다루는 내용은 선형대 수학, 다변수 미적분학, 기초통계와 확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싱글라벨 디컴포지션, 프린시펄 컴포넌 더 네리시스, 그래든 디슨트 알고리즘 등을 이해하고 또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본 강좌에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코딩을 이용하여 실제 구체적인 예와 알고리즘을 실행시켜서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설명함으로 그동안 지필, 수학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전혀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학습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은 동영상 강의 지금 내가 만들어주는 강의들을 예습하고 또 질문하거나 토론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리고 본인이 토론하고 또 이해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런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학기 분량의 본 강좌를 패스한 학생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나 또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초 수학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은 수학 내용의 이해와 계산 능력 그리고 컴퓨테이션 스킬과 보고서 작성 방법 또 발표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 강좌의 목표는 교과목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한 교재를 또 동영상 강의를 쭉 수강하면서 실습하고 그리고 그 본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해한 내용들 또 공유한 내용들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 보고서 안에 아래 6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학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talk about 하고 또 실습해 봤다는 것만 증명하면 모두 패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면서 내가 그 아래 6가지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다 내 동료들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 강좌를 패스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주요 개념은 첫째 싱글라벨 디컴포지션 선형대수학 부분에서 그리고 그래디언 디슨트 메소드 미적분학 부분에서 그리고 데이터와 코어 베이디언스 메이트릭스 통계학 부분에서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그것들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프린시퍼 컴포넌트 어넬리시스를 이해할 수 있고 이어서 랭크 리덕션에서 싱글라벨 디컴포지션이 어떻게 쌓이는지 쓰이는지 PCA에서 싱글라벨 디컴포지션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활용해요 오차역전법이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실제 마지막 챕터에서 인공지능이 손으로 쓴 글씨를 어떻게 인식해서 그래서 어느 글씨인 것 같다 하고 답을 주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보고서가 포함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 활동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동료들에게 그러면 본과목을 강좌를 패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샘플로 이전에 한 학생들 2022년도에 학생들이 낸 보고서 또 2020년도에 2021년도에 낸 보고서들을 여기에 공유했으니까 이 보고서들을 참고로 보시면 그리고 또 그 보고서를 발표한 학생들의 내용을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강좌의 수강생은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제출한 후에 발표하고 그리고 질문에 대해 답변을 잘하면 그러면 우수한 성격으로 본 강좌를 패스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강좌와 관련돼서 강의 계획서를 보고 또 수강 신청을 하고 이미 몇 가지 질문을 해주신 학생들이 있으신데 그 내용의 코멘트를 먼저 드리면 중간고사 여부와 출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중간고사는 오프라인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고 그리고 본인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오피사워 미팅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면 그것으로 참여 점수와 함께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보고서 양식은 다음 주소에서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영어 버전이나 MS Word 버전은 이 주소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과제 제출과 본인 보고서 발표와 질문 답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번 학기에는 2주에 한 번씩 오피사워에서 여러분들이 수업하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 또 Q&A에서 문의 게시판에서 질문하고 또 답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주실 것이며 이 온라인 실시간 오피사워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며 그 과정을 녹화해서 공유할 테니까 그 시간에 참여 못한 학생들도 저녁 시간에 내용 확인하고 캐치업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대면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미팅에서 본인 내용을 발표하는 걸 권장했고 A를 원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직접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질문과 답변을 해서 본인이 그 보고서 내용을 스스로 만들었고 또 숙지하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A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제를 제출하고 그리고 실제 확인을 못 받은 본인이 직접 했다든지 또 그 내용을 설명한다든지 또는 질문에 답변한다든지 그 설명을 확인하지 못한 학생은 A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석 인증은 온라인으로 다 확인되고 질문, 답변, 요약, 문제풀이, 또 열린 문제풀이, 온라인 퀴즈, 또 발표, 참여, 또 과제 제출, 발표 등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출석으로 다 카운팅되니까 전혀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온라인 대면 발표도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며 기말고사 과제를 제출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그리고 질문과 답변하면 그러면 A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강생들을 위해서 본 교재의 영문 강의 스크립트를 이 주소에 드래프트를 올려놓았으니까 이 주소에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그러면 쉽게 영어 설명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우리 강의실 문의 게시판 Q&A에 질문하시거나 또는 내 오피사워의 연구실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쓴 교재가 다음과 같이 세 권이 있는데 이 책이 제일 처음 쓴 책이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쉽게 쓴 입문책이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책이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좀 더 쉽게 이 책에서 입문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소개해서 그래서 전공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열린 문제들을 쭉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해야 될 내용들을 쭉 모아서 여러분들이 열린 문제를 쭉 나열했습니다 이런 열린 문제들을 풀어서 제출하면 되고요 또 그 과정을 각각 한 문제씩 풀어서 그래서 Q&A에서 공유하면서 토론하면 됩니다 이 문제들이 각각 다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여러분들 전공이나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또 크기나 난이도의 문제로 풀이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문제가 다 의미를 가질 것이고 또 평가에서도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말고사에서는 PCA라든지 또 인공신경망과 오차역전법 등 또 M리스트 숫자 손글씨 인식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고 또 토론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학습한 후에 보고서를 만들고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SVD, GDM, 그리고 covariance matrix, PCA 그 다음에 Back Propagation 알고리즘을 이해했다 하면 여러분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본 강좌를 패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쓴 실러버스를 보시면 보통의 첫 달 도전학계에서는 1, 2주일에는 행렬과 데이터 분석에서 SVD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학습하고 이 강의 계획서 제가 공지사항에 업로드 시켜준 때 보면 여기서 내가 영어로 설명해놓은 동영상 강의들과 그리고 실습실을 통해서 어떻게 SVD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WebEx Office Hour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의 질문과 답변에서 토론한 내용도 담아놨으니까 이런 주수들이 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학계 3, 4주일 보통 둘째 달에는 다변수비적 분학과 최적화 이론을 배우면서 그래든 디슨트 메소드를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도전학계 5, 6차 주 또 셋째 달에서는 확률 통계와 빅데이터에서 이 covariance matrix를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가지고 있는 자신의 데이터로부터 covariance matrix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도전학계 7주에는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마지막 달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강좌에서 PCA, 5차 역전법법, 머신러닝,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동안 배운 모든 지식이 다 섞여서 그래서 5차 역전법법을 이해하고 또 실제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실습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 Office Hour의 내가 학생들한테 설명한 내용을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거고 강의를 미리 보고 싶으면 그러면 이 주소에서 동영상 강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은 중간고사 보고서와 기말고사 보고서 준비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도전학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짧으니까 아마 중간고사는 보고서만 제출하고 발표하는 것은 그냥 선택으로 하려고 합니다 평가에서는 출석이 10%, 과제나 퀴즈, 토론이 20%, 그 다음에 중간고사 25%, 이게 보고서죠 기말고사 PBL 보고서가 30%, 그 다음 평소 학습과 발표가 10%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PBL 보고서 2021년과 2022년도 샘플 보고서를 보시고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하고 성적을 받으면 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럼 학교의 지원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또 핵심 개념을 좀 요약해 준다면 프로젝션부터 시작해서 로우 리듀스드 에칠런폼, 가우스 소거법, 그람스 비즈 전기 집계화법, QR 분해, 행렬의 대각화 등등 그래서 SVD와 2차 형식까지 그리고 여기서 도함수와 뉴턴스 메소드, 그 다음에 체인 룰 등등을 통해서 그래디언 디스프트 메소드까지 학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에서는 카운팅하는 테크닉부터 시작해서 그 전체의 경우수를 셀 수 있어야지 확률을 셀 수 있을 거고 그럼 확률을 기반으로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고 그 분포를 배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그 다음에 그 베리언스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게 되고 그리고 코어 베리언스를 학습하고 그리고 코어 베리언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것의 코어 베리언스를 만들고 코어 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싱글라벨 디컴포지션 해서 랭크 리덕션을 함으로써 이제 PCA, 프린시퍼 컴포렉트 어넬리시스를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이제 마지막에 인공지능에, 머신러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직접 실습을 하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 여름 학기 수강 후기 몇 개를 공유하면 파트 1 선형 대수학에서 배우는 내용들 또 파트 2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내용들 그래디언 디스틴트 메소드 중심이죠 그리고 파트 3 통계학과 인공지능 파트에서 확률 분포와 변수, 그 다음에 코어 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배운 과정 그리고 파트 4 인공지능에서 그리고 PCA를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면 그러면 우수한 성적으로 본 강좌를 이제 패스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학습 과정에서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험이 없었던 학생들은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시험 보는 과목도 아니고 지필 시험이 있는 과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교재와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그러면서 궁금한 것들 또는 깨우친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talk about, 토론하는, discuss하는, 얘기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위에 여섯 가지 개념을 짧은 시간에 이해하고 서로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실제로 활용하고 또 남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저없이 여러분들이 질문해도 큰 창피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그냥 편집해서만 모아서 그 다음 정리해서 제출하고 발표하면 되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즉 매 시간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오픈 프로그램들 영어로도 같이 제공했고 거기에 이 프리까지도 같이 제공했으니까 또 코드까지도 같이 제공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실제 본인 문제들을 이 코드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고쳐서 직접 해보시고 또 이 코드들은 카피는 아까 그 웹 주소에 들어가시면 그럼 PBL 보고서에 자세히 있으니까 이렇게 카피해서 실제 실습하면서 문제를 바꿔서 본인의 문제들을 풀고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QA에 공유하고 토론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들의 중요한 샘플들을 단순히 한글과 영어 문제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그리고 코드까지 그리고 실행 아웃풋까지 그리고 컨크루션까지 다 정리해서 아마 이게 70페이지가 넘는 그런 강의 계획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쭉 예습해서 보시고 그리고 아 나는 지금 이 개념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본 강좌를 수강하고 있구나 이 개념을 이해할 때까지 내 수준으로 이해할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서 아 이해되면 이제 그걸 정리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과목을 패스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자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주저없이 Q&A에 질문하시고 강의 계획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